블랙 다이아몬드 보루카브노드 천년 나노 다결증 보루카브노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1344.75캐럿이네요. 내추럴나노 폴리크스탈 보루카브노드 다이아몬드 포항 인근 태적층에서 발견 폴리크스탈 나노 다결증 SIC 피크 XRD 분석 캠브라이트 피크와 유사한 EDXRF 분석 아나타제 마그넬탈트 올리고제와 다른 물질로 구성 GI 분석 실리콘 카바이드 SIC 다량 함유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나노광학현미경 특허번호 남바제 10-2021-5985로 삼각형 다이아몬드 평행성장 결정 확인 광역 앵도금 성분 분석소 로컬경도 100kgf의 하중 실험 결과 루비 사파이보다 강하다는 마이스트랩 분석 데이터 방사율은 0.924 방사에너지 한국원적외선 방사협회 분석 데이터입니다 광역보석 김혜연 코리아보석 감정은 에서 감정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원석을 한 거죠 0.924 방사율 0.1024 방사율 광역보정 미제선 방사율 0.1025 방사율 터로우는 1,325 방사율